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구요. 현재시간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석유개발과 배터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 이때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모멘텀 받고 강세 이어나간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에게 영업비물 침해 소송 폐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좀 큰 폭의 조정이 왔었구요. 그 이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회복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지지구간이 올 때마다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서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지지사 한번 터치를 해주고 바로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조정이 받더라도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아무래도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조지아주의 공장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아직까지 상승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때 배터리 사업에 물적 분할 이슈가 생기면서 LG화학과 똑같은 이슈가 생기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이후에 이제 2차전지 섹터로 아직까지 수납매 돌고 있지 않은데요. 2차전지 섹터로 다시 한번 수납매 돌면서 모멘텀 받으면 다시 한번 강세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이제 폭염 관련해가지고 전력량 전력난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난 관련주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구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력난들이 이슈가 되면서 원전 조기 가동 이슈가 생기면서 원전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연일 급증을 하고 있었죠. 그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2차전지 관련 섹터는 약간 소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납매가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어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섹터로 수납매가 돌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들에게 곧 있으면 수납매 돌게 된다면 조금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이전 고점은 강하게 돌파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하거나 보아권에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반등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정도 잡혀나가야지 2차전지 쪽으로 수납매 돌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납매 돌면서 2차전지 관련 섹터 쪽으로 수급 돌게 되더라도 이 지수 자체가 조정받으면서 하락이 나오면 강세에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에 이어나가주면서 상승을 해주어야지 좀 더 강하게 반등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SK이노베이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텐데요. 이 2분기 실적 규모도 어느정도 규모로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컨센서스 살펴보시게 되면요. 실적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1분기 때 5000억원 규모로 컨센서스 대비 30%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왔고요. 2분기 때 4800억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1분기 때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느정도 규모로 나올지 체크해보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어느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조금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SK이노베이션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면서 지금 보악권에 약보악권에 약보악과 강보악권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전처럼 매수를 해주어야지 좀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로 들어와 줄지 외국인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 수 있을지 기관은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김용재 소장님과 그리고 알파팀에서 항상 VIP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옆에 VIP 추천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VIP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이 카테고리 들어와서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추천종목 어떤 섹터들이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천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러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셔가지고 자료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VIP 회원분들과 이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종목명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이러한 섹터 군들을 보고 발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조금 요약을 해두어서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펴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러한 정보들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VIP 회원 가입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VIP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도움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알파팀 VIP 수익률 같은 경우에 매매 결산 들어오시게 되면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항상 투명하게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IP 관련된, VIP 시스템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 번호로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월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리딩 들어가신 모습이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일단은 종목들, 종목들 추천하기에 앞서서 전일 이제 미증시부터 시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종목들이 나가게 되는데 하루에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나갑니다.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 7월 19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 세 종목이 나갔는데요. 파세코와 그리고 자안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할 때는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나가는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마감 시황까지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보기 쉽게 편하게 정리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도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PC 버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 사용하실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